현대다이모스가 해외 법인 모범사원 연수 프로그램, GIP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8개국 10개 해외 법인에서 온 모범사원 61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2012년 첫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먼저 동탄시티 연구소와 화성 파워트레인 연구소를 방문해 각 법인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개발되는 과정을 견학하고 그간 생산하며 느낀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서산공장과 현대 MCT 아산공장, 현대 제철 등을 방문해 제품의 생산 기술과 품질 관리 등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그룹 핵심 가치 및 글로벌 품질 관리 교육을 통해 생산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따라하기 쉬운 한국어, 한국문화와 조직 등 본사에 대한 이해 증진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는데요. 처음에는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 서로 어색했지만 단체 팀빌딩 활동을 통해 점점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vielen 기술을 통해서 참여했고 our personal and our own city Gs is not a head program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gives us a break from our natural surroundings at home in our home facility too be able to come together as one team with References and had many experiences and grow together as it wasudor tipp으로 comesse install sit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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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현대다이모스는 매년 확대되는 해외 법인과 본사 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실무자 간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한 글로벌 원컴퍼니 체제 구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배포 문서의 국영문 변기, 본사 및 법인의 어학 교육 강화, 부문 간 업무 교류 확대 등 현지 직원과의 소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